사실 우리가 이런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막상 옛날에는 내가 더 괜찮은 조건에 늘 우월감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현재 우연히 또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완전히 달라진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건 정말 말 못할 속쓰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화재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누구나 경험하는 이 속상하지만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좀 풀어가 보죠.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나랑 상관없는 그런 재벌들이 몇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다. 호화롭게 살고 있다. 그러면 오 이러고 말지. 그걸 막 시기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내 친구였다. 과거에. 나보다 더 못 나갔던 친구. 나를 부러워하던 친구가 지금 역전되고 잘 되고 있어. 배가 너무 아파. 속이 너무 쓰려. 그러니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렇게 배가 아프다던데. 그렇죠. 이게 참 사람 마음이 좀 간사한 것 같습니다. 축하는 못해줄지언정. 이게 너무 배가 아프고 막 잘 안 됐으면 좋겠고. 사람이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괴로워지죠. 잘 된 거 보면 야 쟤 옛날에 어땠는지 알아. 그렇지. 야 쟤 옛날에 내 밑에 있었어. 아니 그건 분발하시지. 그리고 동창회 갔다 오면 또 이렇게 기분 나빠서 들어올 때가 있고 이러는데. 보자고요. 하나씩 한번 보자고요. 결혼 잘한 친구가 너무 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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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난 친구 극복하기보다도 인정해라. 인정해. 인정해라. 왜냐하면 극복이 불가능해요. 지금 시점에 어떻게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우리의 환경과 그 결과물을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사연자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운 좋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력한 사람보다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의 노력이 다 허무해진 것 같고 누군가는 한 번의 행운으로 뭔가를 얻은 것 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작게 느껴지고 참 허무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만 부러우면 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다 진 겁니다. 아, 그럼. 진 거라서 돌이킬 수 없는 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내 남편하고 이혼하고 재혼을 할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재혼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치고 싶은 생각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원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 결과를 바꾸고 싶어서 하는 그 마음이고 이 부러움을 없애는 노력이라는 건 인류에서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는 결과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사연자는 부럽다는 수준을 넘어서 그 친구가 너무 밉다고 했잖아요. 너무 잘 나가니까 어떻게든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또 드는데도 그건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예상을 하고 있었다 하면 충격이 덜했을 때인데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을 거다. 딱 놀랐어. 너무 화려하게 친구가 딱 등장하니까 이거 아닌데 뭔가 충격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는 분명하죠. 이놈의 동창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 말아야 돼. 동창회 나가면 그렇게 온갖 집안에는 보석 다 치리고 오는 아이들 굉장히 많고요. 잘난 척할 거리를 미리 공부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껏 나도 차리고 나갔는데 가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건 나보다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치고 올라온 그 느낌은 나보다 늘 잘났던 애는 그러겠거니 해요. 그런데 나보다 조금 못나고 내가 늘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내 밑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그 세월 사이에 뒤집힌 경우는 내가 받는 타격은 몇 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되게 처참하게 진 느낌들 많이 받거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속마음은 어떤 거냐. 첫째, 나는 늘 쟤를 이겨왔기 때문에 한 번도 얘에게 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큰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오히려 오랫동안 공부도 잘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온 내가 상황을 보자면 누릴 자격이 더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 우연에 기댄 사람이 아니라 노력한 내가 소득을 얻고 결과가 더 좋은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사례자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이 우월의 그림자, 내가 가지고 있던 우월의 기억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월의 기억을 놓을 수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처참한 감정은 누구나 경험했지만 그 상황은 마치 지옥을 겪는 느낌이라서 잠시 동안이지만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불똥이 남편한테 튈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내 팔자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남편은 뭐냔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싸움 시작인데. 그런데 그 남편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더 무겁거든. 맞아. 이러고 침잠할 수밖에 없어요. 동창회 나가기 전에는 이 부부 멀쩡했잖아요. 동창회 갔다 와서 괜히 남편을 보는 거야. 인간 만나지 말아. 노력을 하네, 노력을. 더 멋진, 더 잘나가는 남자 만났으면 내 팔자 이러지 않을 텐데 괜히 에잉, 뭐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눈치 주게 되고. 속상? 그럼 부부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하면 할수록 결국 손해는 내 손해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게 친구의 성공을 더 이상 이제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알고 있으니까 좀 나아질 것 같긴 해요, 상황은. 인정하는 게 사실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내 남편 위아래로 쳐다본다고 해서 뭐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도 알고 있죠. 머리로는 그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데 마음에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침이는 감정이 있거든요. 이게 감정이 어떤 거냐면 마치 바닥에 떨어진 꿀 같아요. 끈적이고 여전히 달콤한 냄새는 나는 건 아는데 먹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사실 이 남편이 뭘 잘못했나요? 아니죠. 남편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남편하고 살아왔던 내 세월을 생각해보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만 지금의 상황이 우리를 흔드는 건데 이때 감정은 진짜일까요? 가짜죠. 남편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나의 안에서 올라오는 내 자신에 대한 감정에 화가 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외롭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한다면 마치 폐위된 왕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잃어버린 부자 같을 거고요. 그러나 이건 어떻게 사실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나는 열심히 살았고 어느 순간에 비교 환경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초라하고 바보처럼 느껴지고 이런 바보처럼 느끼는 내가 이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보편적 감정이에요. 특별한 감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은 너도 느끼고 나도 느끼는 거라서 이 감정은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고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 말씀드립니다.